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의 삼캠프 모바일에서 일하고 있는 곽민호라고 합니다. 무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와이프 장이라고 합니다. 장미. 외자에요. 성함이 장미이신가요? 멋있다. 로즈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예전에 초보셨던 분들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댓글이 달려서 민호님 처음 촬영하셨을 때 20일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한 4달 4달? 이제 5달째.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한번 잘 지내고 계신지? 네. 아니요. 잘 지내고 오늘 있죠. 잘 지내고 있나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그때보다는 많이. 몇 킬로 정도 빠지셨나요? 대략 20.. 25킬로? 네. 그때가 제가 120킬로였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안보였는데? 안보였는데.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곽민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쉬고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때는 혼자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에는 편집을 했는데 원래 그때 배우자분이랑 같이 하실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호님이 이건 일도 힘들고 와이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연이 좀 긴데 와이프가 이제 병원 한 곳에 병원을 10년 가까이 일을 하다보니까 집에 있기에는 좀 힘들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여다보니까 한 번 그냥 나와라. 그냥 아침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이틀 전에 저희 통화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돈 때문이죠? 이랬는데. 그죠? 아니 돈 끝. 아 월급을 주시나요? 네. 그쵸. 거의 생활비 겸 월급. 월급이니까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전 사장이고 자기는 직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급 아닌 생활비 같은 걸 주고 있죠. 처음에 그럼 누가 같이 하자고 했던 건가요? 제가요. 아 진짜요? 신랑이 하다가 다쳤었어요. 제 촬영하고 얼마 안 했다가 다쳤잖아요. 네. 한 달은 이제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혼자 계속 하면은 또 다 다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나왔는데 재밌어요. 아 재밌다고요? 네. 전 재밌어요. 아 진짜로요? 같이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다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아 엄청 힘들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맞나봐요. 보통 몇 개씩 하시는데요? 거의 190개에서 200개. 220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물량을 혼자 200개 정도 하셨거든요. 네. 지금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지금 400개 초에서. 많으면 400개 후반 때까지. 2배 이상 늘었네요. 2배 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한테 안 물어볼 수 없는. 네.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네. 거의 한 분도 싸울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안 싸우는 비결이 뭔가요? 다 싸운다고 그러던데. 한 사람이 잘 참으면 돼요. 아. 그러면은 싸우는 분들은 참을성이 없다. 아. 그런 얘기신 거죠? 그때 민호님 촬영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치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네. 촬영하고 다음날인가 다치셨을 거예요 아마. 다음날이요. 그래서 한 달 쉬셨죠? 한 달하고 반. 어떻게 다 다치신 거예요? 전자레인지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터거리에 걸려가지고. 엎어졌다고 해야죠? 난간에 갈비뼈 부딪히고. 계단 그 모서리. 이렇게 찍히는 바람에. 쉴 마음은 한 달은 아니었는데. 뼈에 금은 간 건 아니고. 멍이 들었다 그래서. 뼈에 멍이 들어요? 그렇죠. 껌먹 껌먹게 이렇게 멍이 들어요. 계속 구워오르는 상태여가지고. 못하고 있었죠 사실.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때는 살이 엄청 짧고. 이게 솔직히 살이 못된 거 같긴 해요. 처음에 제가 무릎 보대 엄청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근데 민호님이 확실히. 네. 한지 몇 개월 되셔서 그런지. 네. 여유가 좀 느껴지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멘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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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목표 수익이. 네. 600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순수입으로. 목표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600. 순수입으로. 네. 지금 월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750에서 800 정도. 순수입인가요? 네. 이제 와이프가 오고 나서. 수렴도 많이 올라갔고. 라우치도 하나 더 받고. 아까 전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쌍기. 뭐 나눠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희 뭐. 그냥 제 돈이죠. 제 돈에서. 그냥 그냥 생활비 이런 걸 윤톡하는 거죠. 다 내 돈이다. 그럼요. 집에 가면 이제 쉴 때는 저니까. 하하하하. 준상님. 아 갑자기. 그 민호님 지금. 네. 배우자분이랑 같이 하고 계신데. 네네. 준상님도 결혼하셨잖아요. 어 그쵸. 그 같이 하실 마음 없으신가요? 어. 마음이야. 항상 있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일이 조금. 힘든 적이 좀 있어서. 그냥 저 혼자. 하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아니. 민호님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하하. 와이프는 힘든 일 시키지 않겠다. 그쵸. 근데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하는 거 좋대요. 아 그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네. 확실히 이제. 보고 간에 같이 하면은. 심어소파 같은 것도 좀 이제 나는 거 같아가지고. 좋은 정도.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같이 하시죠. 하하하하. 아 올림님이랑 같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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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히 두 분이 사시니까. 하하하. 적재가 엄청 빠르네요. 벌써 다 했어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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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지금 민호님은 이제 다 싣고 나가는데 아직 상차를 얼마 못 하셨네요 오늘 근데 지금 물량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서 그 지금 배우자분께 어서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하시죠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프렉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처음에 얘기할 때도 똑같으시고요 스쿼트 하고 해라 이 일 하시기 전에 스쿼트 시작하고 하십니까? 그냥 좀 오만 좀 안고 처음이라서 근데 몸 관리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사실상 서로 힘들기는 한데 많이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이 해서 조금 돈 높이 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조금 많이 휘대고 혼자서 배송을 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하다가 많이 외로워요 음악 부들고 하면 되고 그것도 한계예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많이 힘들지 않은 선안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피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말해주시잖아요 하시려는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저도 막 못 모르고 시작한 거라서 그냥 체력 관리 잘하고 특히 영양제 많이 드셔야 되고 저도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늦은 날이 시작해서 몸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잘 챙겨주시고 즐겁게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공격적으로 즐겁게 일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면 재밌는... 저처럼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